카카오는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조사 결과 암호화 방식이 단순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정부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어서 조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뽑아낸 건 식별 아이디의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. 카카오 회원 일련번호의 버전값으로 불리는 단순한 숫자와 채팅방 링크 아이디를 조합한 방식이었던 겁니다. 암호화가 너무 단순해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역산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문제가 불거진 후 카카오 측은 채팅방 참여자 식별 아이디 암호화 방식을 바꿨습니다. 카카오 측은 판매업체가 여러 정보를 무작위로 조합한 것일 뿐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보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보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고 봐야 되겠죠. SBS 조울선입니다. Deutsche Bank 강력 genocide 마다 마카카오 ə